구독자님의 요청이 있어서 박원순 음모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도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번 정리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을 해서 작성한 정리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들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말 그대로 저질 소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2020년 7월 9일 오전 10시 56분 집을 나선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가지 오보와 추측과 음모론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입니다 로통뉴스, 청년의사 같은 매체에서는 사체가 발견되기도 전에 추측성 보도 기사를 냈습니다 두 매체는 정정 보도를 내긴 했지만 조회수를 늘리려는 전형적인 추측 보도였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은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서가 나경원 전 의원 비서였다라는 루머나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삭제된 기사가 있다 등의 허위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박원순 전 시장의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이며 시신 발견 시간도 7월 10일 0시 1분이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죽지 않았고 특정 세력이 죽음을 은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팩트체크를 해보면 경찰은 9일 17시 17분 가족 후 실종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수색 7시간 후 소방 구조견이 시신을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현장에서 시신 후 현장 감식도 진행하였습니다 고인은 10시 53분 와룡공원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으며 시신은 부각산 숙정문과 삼청가구 중간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방 핸드폰 등 소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데 특히 핸드폰을 현재 포렌식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성폭행도 아니고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을 했는데 자살까지 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박원순 전 시장의 과거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인은 인권변호사 시민활동가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중 1993년 우조교 사건 혹은 서울대 신교수 사건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사건이 박원순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무려 6년이라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를 한 사건으로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가 처신을 얼마나 못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 전 시장은 시장 시절에도 미투에 대해 용기 있는 영웅도로 행동이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여성 성평등 같은 친여성 정책을 다수 추진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평소 보수적이면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살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7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다음 날 오전 박 전 시장은 자살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권력의 무서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수사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노출됩니다 경찰과 청와대에서는 자신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경로는 고소인 측밖에 없습니다 고소인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 이외에 지인들에게 떠벌리고 다닐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이렇게 묻고 싶네요 고소인이 수사 상황을 유포할 확률과 경찰, 검찰, 청와대 등에서 유포할 확률 중 어느 곳이 더 높을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수사 상황 유포에 대해 처벌을 받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의 대상인 박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권이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하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시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은미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했을 때 의미 있는 증거들이 나온다면 진상규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7월 17일 현재 아마도 이 진상규명은 경찰, 검찰, 국회 등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 권력의 사건 은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소인 측의 도움을 서울시는 묵살했습니다 이는 안희정 김지은 사건 때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조직 권력의 정점에 있는 고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다음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부터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 직원 후 성추행 사건이나 그 이전의 사건에서는 무관형 원칙과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의 사용은 특정 세력의 사건 은폐를 위한 시간벌기와 동종 여론 후 형성과 같은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과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함께한 40년 지기입니다 이분 후 조문 후 기자의 질문에 욕을 하며 버럭한 장면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예의 없는 기자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일 것입니다 이 정도 후 친분과 관계라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는 은폐의 초점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거불채택 전략으로 피해자의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 사건 내용 개요에 따르면 고소인의 자체 포렌식을 마친 휴대전화도 경찰의 포렌식 작업을 위해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이 고의로 특별한 증거가 없는 조작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면 고소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 되게 됩니다 그나마 텔레그램 문자나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인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그대로 휴대전화에 둘 정도라면 최소한 사건에 대한 정리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유수해서 남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 전 시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은폐 초점은 왜 피해자가 4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성추행 사실을 밝히느냐입니다 이 역시도 안희정 김지윤 씨 사건을 보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해 미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 좌절, 공포, 무기력 등의 감정 상태에 피해자가 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와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은 것 역시 김지윤 씨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다만 두 사건이 다른 점이 있다면 김지윤 씨는 나중에 선배 비서관이 JTBC와의 인터뷰 후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증인이 되어주었다는 점과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은폐 초점은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 수준이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에 그쳤고 박원순 전 시장이 3선에 이를 정도로 행정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 또한 진상 조사의 초점을 흐려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진상 규명은 불안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박 전 시장의 누나의 첫째 아들인 오덕근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의 외삼촌 박원순 시장은 여자 문제에 관한 젊어서부터 반푼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사람의 행동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해자는 서울시 아닌 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현재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비서로 채용되는 과정이 의문입니다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시장 비서직에 면접보로 오라는 통보를 받고 덜컥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4년 정도 전이니까 2016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공무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 과정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하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박 전 시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우연히 보고 여성으로서 마음에 들어서 직접 픽업을 했거나 혹은 또 다른 거대 세력에 의해서 현 시장이 좋아할 만한 여성 취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시장이 모르는 사이 비서 면접 리스트에 올려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고인이나 피해자는 모두 특정 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특정 세력에 의해 수술당했다 그것이 현 서울시장이 재선을 하고 대선까지 간다면 상당히 불안해지는 정치인의 큰 그림이었다 그리고 순진한 고인은 그 판 안에서 수술당한 거였다 큰 수술판을 짠 범인은 바로 다음 대선 후보자 중 한 명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